질 건강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슬기신데요. 그녀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여주는 것.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몸을 가만두지를 않으시네요. 질념의 가장 큰 원인이 떨어진 면역력 때문이거든요. 체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렇게 열심히 움직여주고 있는 거예요. 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꾸준한 면역관리가 중요하다는 슬기신. 실제 신체 온도가 1도씩 떨어지면 면역력은 무려 30%나 감소하기 때문에 체온관리는 필수인데요. 그렇다면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체온 올리기에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? 고기심이 많은 제작진 직접 확인해 들어갔는데요. 30분간 쉴 틈 없이 움직인 알짜왕 비리. 아이고 보기만 해도 열이 오른다 올라. 측정 결과 체온 1도 상승.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면역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요. 그러면서도 히브라이To 베이프 contro치